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16페이지 식당 추천받기 우리가 호텔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 중에 쉽게 잊어버리는 기능이요. 컨시어지 기능이에요. 아, 그게 뭐예요? 컨시어지는요. 네. 프론트 데스크 주변에 있어요. 아하 인포메이션이라고 쓰여있기도 한데요. 주로 컨시어지라고 더 많이 쓰여있어요. 네. 이 호텔 주변의 관광지라든가 이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또 어디로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기타 등등 이 호텔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를 컨시어지에서 안내해주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볼만한 곳, 먹을만한 곳, 즐길만한 거리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거? 그게 컨시어지의 담당이죠. 아, 그렇구나. 네. 가서 물어볼까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좀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아니, 우리 호텔에도 좋은 식당이 많은데 어딜 가시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룸 서비스에서 드세요. 아, 비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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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좋은 식당을 추천해주세요. 저는 거의 언제나 어떤 지역에 가면은 꼭 그 지역을 잘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뭐 있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Can you recommend는요? 네. Good restaurant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이든지 물어볼 수 있죠? Can you recommend a good store for shoes? 그렇죠. Can you recommend a good mart for fruit? 그런 식으로 뭔가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다. 나 모자 안 갖고 왔어. Can you recommend a shop for hats? 이렇게. 그러면 경치가 좋은 관광지를 소개해주세요. 할 수도 있죠. Can you recommend a good tourist spot? With a good, with a nice view.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세요?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여기서 kind는요. 네. 친절한. kind는요. 지역을 의미해요. 음, 그렇구나. 종류,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kind는 종류인데 음식의 종류란 보통 지역별로 나뉘죠? 맞아요. 그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료로 나뉘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지역으로 나뉘죠. What kind of food? 어떤 닭요리집에 갔더니 중국식 닭요리와 한국식 삼계탕과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 결국 kind는요. Chinese food냐, Italian food냐, Korean food냐, local food냐를 가리키는 거죠. What kind of food? 자, 그러면 이 지역 음식이요. The local food, please. Local food. The local food, please. 이 지역 음식이 미국이라면 빅맥을 먹고 빅맥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미국의 로컬푸드만큼 재미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로컬푸드가 어딨어?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네요. Italian food. The Italian food, please. 한국 음식이요. The Korean food, please. 예전에 여행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우연히 친구가 돼가지고 몰려다니면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그 지역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친구를 사겨서 그 지역에 있는 Korean food restaurant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맞아요.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면 친구로 사겨서 반갑다고 얘기하고 친구한 다음에 What kind of food? The Korean food라고 얘기하면 가장 잘 안내해 줄 친구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 한국 유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요. 네. 그냥 뷔페 먹다가 비행기 타고 집에 와서 한국 음식 드세요. 왜요? 아니, 뭘 해외 나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요. 사실 해외 나가서 한국 음식 먹어본 거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두 번 다 대성공. 그런 거 성공 안 해도 돼요. 대체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가신 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국 음식은요. 한국 음식, 한국 식당은요. 네. 간판만 봐도 대충 견적이 나오죠. 맞아요. 맛있겠다, 맛없겠다 딱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뭘 누구한테 묻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특히 LA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lo então. 다시요.